자, 우튼 이 친구 멘탈 하나는 참 최강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싸가지 하나는 정말 역대급이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크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국힘장이나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보통 상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적을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갓 출범한 여러분 정권에 대해서 여당의 여러분 당대표를 지냈던 인물이 101성적이 25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행위 정도가 아니고 정권을 뒤엎을 의도를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능이 그렇게 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기면 된다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친구입니다. 윤석열 저부 101성적이 25점이다. 그냥 선전포고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라디오와 유튜브로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와 같은 그런 겔릴라 전술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전술이나 전략을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마지막 가에 갈 것 같아요. 이준석이 말이 또 신문이나 라디오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 게 다 좋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1성적은 25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윤핵관과 그 호소인의 성공적 은퇴를 돕겠다는 한마디로 선거를 이끌 것이다. 전당대회 본인이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준석은 지금 세계의 도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여론조사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은 영향력이 큰 라디오와 여러분 tv의 인터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선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누누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나라가 완전히 국민들이 가제 붕어 개가 되는 세상이 된다. 그러나 국힘당의 어느 국회의원 한 명이 나서 가지고 옳은 것에 대한 정의의 깃발을 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단순히 시금방지다 후한 무치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수라는 거죠. 그 뒷면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뒷면은 뭔가 아니가 이 친구는 세 개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론조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언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를 응원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그야 풀스포트를 받겠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당대표라는 친구가 정권 반정권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잘 이 문제를 핸들하지 못하면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려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진짜 모습 정체성 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풀악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하면 지금 여론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유승민이 1등이고 이준석이야 2등이고 그다음에 3등이 뭐죠 무슨 나경훈이 이렇게 나오니까 선거해보자. 그리고 선거 또 뭡니까 선관위에게 케이 보팅 맞을 게 했죠. 그럼 또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 손을 댈 수 있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항아리 안 했던 금붕어 신세가 대한민국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비급함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대가가 지금 이제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얼마나 대가를 크게 치르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먼저 제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허물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 레진환이 말씀 잘하셨네요. 그대로 방관하고 두고보기만 한다면 나라를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아니 이준석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을 경찰조차 뭡니까 수개월 수주 계속 미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대통령은 잡았지만 아무 국정장악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국정을 장악을 못한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휘하이는 경찰들이 성상납 여러분들 증거인멸 교사 의혹처럼 그렇게 간단한 사건도 뭡니까 계속 뭉개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죠. 저도 이제 이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8월 13일 기자회견 맞추고 난 다음에 그 그날부터 여러분들 언론 프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노리는 것이 더 큰 거구나.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정권을 무너뜨리고 당권을 장악해야겠다.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당권을 장악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 지명님이 국힘당은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국민은 없고 자기 몸 보시니만 열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날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초강적입니다. 별별 사람들을 그동안 다 만났지만 살아오면서 이준석같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뭐 저는 처음이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거의 처음일 겁니다. 초강적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드디어 반정부 투쟁에 나선 겁니다.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해야겠다. 자기 뒤에는 새 세력이 있습니다. 여론 조사기관, 언론 방송, 그다음에 이런 선거, 선거관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 될 그런 좌파진영의 범좌파진영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런 네 가지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대는 겁니다. 그가 막 갈 수 있는 것은 그 네 가지 세력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국힘당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떠들어. 이 기사, 이 소위 이준석의 이렇게 나대는 이 부분에 대한 기사의 하단에 위에부터 하나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백자서평에 141명이 글을 올렸는데 다 아우성입니다. 국민 여론이. 이런 여론 관계없이 그냥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여론을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이희근님이 이준석의 발광은 보수를 갈라치게 하고 좌파의 역선 때까지 흡수하여 자기의 살 길을 보존하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이 제일 무수하는 것이 자신이 대중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 저 발광하는 것입니다. 대선 때 전라도를 계속 돈 것도 윤석열 당선이고 뭐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꼼수였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더러운 인성은 저 생전 처음입니다. 이게 765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이준석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은 완전히 뭡니까 윤혁 간에게 덤탕이를 다 씌우는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조작공화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다수가 자이건 타이건 간에 국힘당인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자이건 타이건 간에 선거 공정성 문제에 침묵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이준석 사태가 그 비용을 치르는 한 가지 예화입니다. 국민의 뜻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여론조작기관과 여론과 선거를 만드는 기관만 장악하고 있으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만사행동인 겁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결국 뿔이라는 것은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담은 비급함의 대가를 대한민국이 이제 비용 청구서를 지불하는 첫 번째 예화 정도가 되겠구나 다음에 2탄, 3탄, 4탄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생 사례에 건너뛰는 법이 없다. 술 많이 먹으면 술 때문에 비용 치르고 게으르게 살면 게으름 때문에 비용을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비판하는 그런 글을 남겼고 그중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거의 95% 정도 96% 정도가 뭡니까 그냥 이준석을 남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tv에서 급하게 실시한 설문조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당 네 분의 책임이 95% 정도가 이준석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인데 여론조사기관들은 뭐죠 이준석이 책임은 22%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회가 된 겁니다. 사실이건 진실이건 따위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여론조사기관이 만들면 끝이고 대법관들이 땅땅땅 치면 그게 사실이 되고 이런 겁니다. 거짓과 여러분들 조작이 일상이 되고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본색을 드러낸 이준석을 용서해서 안 된다. 사람들이 뭐 아우성입니다. 저 친구 그냥 두면 안 된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겁니다. 여론은 만들면 되고 선거결과는 또 만들면 되고 언론기관들은 다 뭡니까. 협조를 해 줄 테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맹주필 님께서 공짜 떡 이야기는 또 쑥 뺐네. 이 철부지를 어찌할까. 온갖 자파 방송을 찾아다닌 김에 보수가 되는 철부지. 국민들이 참 스트레스를 얼마나 더 받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어떻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이 친구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배경에는 여론을 만들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보수진영에 속하는 사람들 제외한 범좌파진영의 여러분들 전폭적인 지지를 본인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점지하지 않습니까. 유승민이 다음에 당대표 여론조사 1등이고 자기가 2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친구가 믿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